여러분 반갑습니다.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4월 24일 학평을 봤어요. 물론 집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5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금방 또 6월 학평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6월 학평은 조금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잘 실시가 되어지기를 기원하는 저의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6월 학평 대비 독해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독해 꿀팁. 학도 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건 명주동 패턴에 대한 건데요. 모의고사에서는 빠짐없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석할 때 안 나올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봤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클릭 잘하신 거예요. 정말 이 꿀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이 패턴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학평 실제 기출 요번 3월 학평 있죠. 이제 4월 학평인거나 마찬가지인데 4월 24일 그 학평 그 학평에서 실제로 기출된 문장을 가지고 적용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꿀팁도 전수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명주동 패턴 파헤쳐 볼게요. 꿀팁 배우기. 일단 문법적인 모든 거는 그냥 다 놓아놓고 이것만 한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어 갑자기.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명주동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명사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주어동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식. 수식이라는 게 뭐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럼 연습을 한 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문장을 해석하는데 더 북이라는 명사 뒤에 I bought at the bookstore이 나왔어요. 난데없이. 오케이? 그러면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수식이다. 책은 책인데 무슨 책? 내가 책방에서 구매한 책 끝. 이게 다예요. 명주동 패턴. 이거를 또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이 명사 다음에 여기 주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될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원래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고 치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가게에서 샀다. 어? 선행사인 더 북이 빠져있네. 뭘 샀는지. 그 책을 샀다. 을률이 빠져있죠. 그래서 아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그래서 수식이야. 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뭐다? 수식이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다.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세 문장 준비했습니다. 두둥탁! 자 여러분 시작해볼게요. 레벨 1, 2, 3로 준비를 했어요. 모든 예문 지금부터 세 개 볼 텐데 다 실제 요번 가장 최근 학평 기출 문장입니다. 들어가시죠. I contact may be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we lose in traffic 그랬어요. 한번 해석을 쭉 해볼게요. 눈 마주침이죠. 눈 마주침이죠. 아이콘택 아이콘택 그죠? 눈 마주침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일지도 몰라요. 힘 명사죠. 근데 주어동사 튀어나왔죠? 어? 그럼 뭐다? 수식 이렇게 되는 거네. 다시 해볼게요. 눈 마주침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일지도 모른다. 어떤 힘? 우리가 트래픽 속에서 이게 이제 교통 속에서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운행을 말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잃게 되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돼요. 끝. 어때요? 잠시 일단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장 적용 한번 해봅시다. 다음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그랬어요. 쭉 저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죠. there 알 다음에 복수명사 잘 나왔습니다. 한계 제한이 있다. 근데 어디에 뭐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On the number of people. 오우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대요. 사람들 명사 갑자기 주어동사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수식이다. 오케이. 사람들의 숫자인데 어떤 사람들의 수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든지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네. 맞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 안 끝났어요. Or develop 얘는 지금 병렬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어떻게든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두 번째 또는 develop a relationship with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를 발달시키다죠. 그죠? 인간관계를 어떻게든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첫째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지? 왜 제한이 있겠어요? 아니 우리 뇌는 한정되어 있잖아. 그죠? 제한되어 있잖아.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정신력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천명한테 다 집중할 수는 없죠. 그쵸?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끼케야 최대 150명 정도까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 수 있으며 150명 정도까지 집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고1 학평 거거든요. 근데 이거 비슷한 내용이 고3 수능특강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좀 놀랬어요. 이거 보면서. 어 수특에 나온 나온 소재인데. 그럼 여러분들 아무튼 보이시죠?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오케이? 근데 이 동사 자리에 페이랑 디벨롭 두 개가 병렬구조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어.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의 숫자 에 한 개가 있다. 끝. 자 갑니다. 레벨 3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두둥 탁 갈게요. 아시아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To prevent those. those를 사전 찾아보시면 사람들이란 뜻이 나와요. people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어? 사람들? 명사? 어? 주어동사? 오케이. 좋았어. 수식이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막으려고 해? 자신들이 아웃사이더 외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외부인은 벌써 낯선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뭘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걸 못하게 막아? From getting information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어머! 명사? 주어동사? 그럼 정보수식? 어떤 정보? They believe to be unfavorable. 여기서 they 다 아시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불리하다 불리한이라는 뜻입니다.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보를 외부인이라고 그들이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걸 못하게 막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죠?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린 뭐 일단 이건 솔직히 아시아 사람들을 떠나서 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에 비해 더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외부인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한다. 그래서 외부인이 어쩌면 나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는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당연한 소리지만 그쵸? 음 자 그러면 명주동 패턴이 두 번 나왔습니다. 명사 주어동사 명사 주어동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꼭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요거 프리벤트 명사 from ing가 나온 거거든요. 자 요거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꿀팁이에요. 자 우리가 프리벤트 스탑 킵 프라이벤트 딱 요 네 개만 볼게요. 요런 애들이 다 막다야. 막다 얘네들 다음에 명사 그죠? 명사 다음에 from ing 요 패턴입니다. 이게 뭐냐면 명사가 ing 하는 것을 또는 ing 하려는 것을 주어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우가 컴퓨터 게임을 막 몰래 하려는 것을 갖다가 엄마가 못하게 막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외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어내려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막아내려고 아시아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요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예문 하나만 영작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가 그 쿠키들을 먹으려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킵을 써보자. 과거용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로 오고 여기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쓸게. my mom 과거용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킵의 과거용이니까 kept 그죠? 그 다음에 나 목적역을 딱 써주는 거야. 목적어 자리니까 그 다음 from ing죠? eating 그 쿠키들 the cookies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y mom kept me from eating the cookies 엄마는 내가 그 쿠키 먹으려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케이 끝 그럼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 배웠네요. 일단 메인 주제가 뭐였습니까? 명주동 패턴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수식이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수식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프리벤트 스탑 킵 프라이빗 명사 프롬 ing 명사가 ing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다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6월 학평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 게스트를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캐스트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